내일은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. 오늘도 올겨울 최저기온이었는데요.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며 하루 만에 최저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.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로 평년 기운보다 10도나 낮겠습니다. 여기에 찬 바람이 가세하면서 출근길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0도에 달하겠습니다.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해안의 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 앞으로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1에서 5cm, 호남과 제주도에는 1cm의 안팎의 눈이 더워 내린 뒤 오늘 밤에는 그치겠습니다. 이에 따라 내일은 모처럼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. 다만 종일 찬 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아 더 춥겠습니다. 서울 영하 13도, 청주 영하 10도, 대구 영하 9도로 예상되고요. 내일 낮 동안에도 종일 춥겠습니다. 평년 기온은 5도에서 6도나 밑돌겠는데요. 서울 영하 2도, 대전 0도, 전주 1도, 광주 2도로 예상됩니다. 이번 한파는 그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. 다만 또다시 눈 소식이 있는데요. 그물 밤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에 또 한 차례 눈비가 내리겠습니다.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는 만큼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.